자기소개 부탁할게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식이요 뷰티테라피 메이크업학과 부학생회장 이승진이요 몇 학번이니? 17학번 19학번 나이는 몇 살이니? 24살 22살 학과 소개해줄래?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뷰티테라피 앤 메이크업학과요 학과 자랑 한번 해줘 좋은 시설? 취업의 다양성? 고3대로 돌아가면 다시 입학한다? 다시 올 것 같은데? 무조건 온다 시시 있어? 있어 있어 시시해봤어? 아니 해봤어 남학생은 몇 명이야? 우리 학번엔 없어 지금은 5명? 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석연 간판 최강미예 최고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? 전공실무 다른 데선 할 수 없는 협업활동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 헤어트렌드 창작커트 창작컬러? 좀 재밌어서? 이번 여름 유행할 스타일은? 이어링 컬러 스테프리 메이크업?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돼? 수채도 많이 가고 대체적으로 근데 살롱을 많이 가지 나는 메이크업 쪽으로 가는데 탑이나 회사 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? 살롱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? 밖에선 못하는 협업 같은 게 많지?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줘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